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세가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들 쪽에서 좀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딘가에 중심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도 하고 해석도 하고 방향성도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좀 빠르게 많이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 계좌의 색깔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심심함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슈라고 하면 이슈적인 부분이 있는데 크게 치명적인 것도 아니고 LNF랑 첨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LNF 같은 경우에도 2766억 자사주 처분이 이슈가 나왔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지금 2시 7분 8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체감은 안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체감을 안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셀트리온이 거의 7% 가까이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시가충액 자체가 13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제히 오르니까 지수가 오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크게 비중을 실은 게 아닌 이상은 뭐 크게 체감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가 굉장히 좀 슬금슬금 원숭이 두창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이오의 체감 지수라고 하는 거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 대부분의 뭐 2에서 5% 정도 이렇게 반등 시도로 분위기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기존에 뭐 기술주라든지 2차전지나 뭐 IT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뭐 크게 재미가 없는 상황이다. 뭐 LG 이노텍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뭐 그나마 게임주가 위메이드 훈풍에 다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도 코스닥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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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게임 쪽도 살금살금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지수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장이에요. 왜 어떤 식으로냐면은 급등주 템의 매매로 좀 우리가 일간을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느려도 바닷건에 있는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주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쪽 이쪽으로 스윙을 깔고 갈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적인 부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뭐 당연히 항상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잘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양쪽을 다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쪽이 기술적인 반등이 약할 것 같아서 보유 종목을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늘리면 늘릴수록 나중에 현금만 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추천을 안 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솔직히 뭐 바닷건에 깔려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서 1주에서 2주 정도는 느긋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게임주들도 솔직히 싸그리 바닷건이에요. 최근에 뭐 위메이드 덕에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래도 이게 대반전을 만들 것 같다라는 뭐 이슈적인 부분은 없어요. 지금 위메이드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 바닷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 컴투스 요런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바닷건 요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깔아놓고 가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느긋하게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뭐 딱히 이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굳이 뭐 하신다라고 하면은 게임 쪽은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뭐 할 거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자 그리고 바이오 쪽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도 지금 당장 이슈가 조금 나오는 거는 뭐 큐라클 정도 그 다음에 뭐 정통의 강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것도 지금 위치는 굉장히 좀 편하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고점 대비했을 때도 워낙에 편한 위치적인 부분이 있고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좋아하실 오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 근데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지금 하셔도 편하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항상 이 변동성이 문제예요. 어 빠지면은 내가 아 못 버티겠는데 아 못 버티겠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예 지금은 하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영상에서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대마 합법화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는 안 움직이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이슈에는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마가 우리나라는 인식이 마약, 뭐 환각제, 위험하고 중독적이고 막 이런 인식이 있기는 한데 외국은 또 달라요. 그냥 기호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여론이 50% 이상이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좀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서 뭐 당연히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1진 머티리얼즈가 어제 매각 이슈 나온 게 오늘 좀 반응이 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원인으로 굳이 꼽는다라고 하면은 롯데가 가져간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아니냐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롯데그룹주 분위기가 요즘 사실 뭐 별로 안 좋기도 하고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룹 차원의 시너지 낼만한 게 뭔가가 없다라는 거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롯데 외에 다른 기업이 입지를 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1진 머티리얼즈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1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한다라고 해도 롯데가 가져간다고 뭐 당연히 동박이 안 팔릴 것도 아니고 오늘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너무 뭐 당연히 뭐 내가 산 종목이 빠지면은 걱정이 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막 신경 쓰고 막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에 뭐 8만원을 지지를 했느냐 아니면은 뭐 저점이 얼마냐 이런 거에서 의미부여를 한다기보다도 뭐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좀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많이 빠지고 싸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발은 좀 꽂아놓고 보는 게 훨씬 더 밑으로 빠지면 더 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뭐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오늘 뭐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만약에 뭐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항상 이게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뭐 한가까지 가고 더 밑으로 빠졌으면은 그 선택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걸로 막 결과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다라기보다도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종목임에는 맞고 우리나라에서도 동박을 하는 회사가 세 개밖에 없어요. 뭐 1층 머티리얼즈, SKC,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세계적인 부분에서도 좀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LNF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제 뭐 내용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어요. 뭐 LNF도 보시게 되시면은 뭐 오늘은 뭐 3%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공시를 보면은 지금 뭐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대해서 뭐 공시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2766억 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뭐 이런 하락세를 나오고 있는데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이 27만 6천 6백 원이고 처분 예정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고 처분 목적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금, 투자 자금, 그 다음에 시설, 운영 자금의 조달 이런 목적 때문에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해서 얻다 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제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1월 6일 영상에서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전방시장 성장에 따른 양극재 수요 확대 지속 생산 뭐 이걸로 해외 공장 설립 가능성이 있다라고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1월 6일 읽잖아요. 영상에서. 이게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여다가 써드리면은 전방시장 성장에 따라서 양극재 수요 확대 지속으로 생산 능력 확대 지속 해외 공장 설립 가능성 있음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항상 좋은 종목은 우리가 매수가를 잘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오늘 2차전지 쪽 하락이 뭐 일진 머티리얼즈의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하락적인 부분도 나왔었고 지금 벤츠 차세대 EQG의 CTL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탑재 소식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조금은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벤츠가 차세대 지바겐 전기차 EQG의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을 해서 이제 CTL 배터리를 탑재할 걸로 전해졌던 부분이 있고 벤츠 같은 경우는 EQG의 미국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 기업인 실라 나노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해당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CTL이 공급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포르쉐 신형 마칸 EV에서도 배터리 공급을 할 걸로 알려졌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의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대신 CTL 배터리를 탑재할 걸로 이렇게 또 내용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전기차 글로벌 경쟁에서 뭐 뒤쳐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뭐 이런식으로 기사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을 중국 배터리에 뒤쳐져서 빠진다 요거는 좀 저는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부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건덕지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그냥 요정도의 내용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것만 좀 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구나 요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이거 다 밀리고 뺏기고 아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종목들의 하락적인 부분이 깊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사야 된다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치를 딱 놓고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솔직히 지금 보면은 지금 요 요 라인에서 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길게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올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만큼의 올렸던 부분 뭐 여기서도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밑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나가면서 어차피 지수 반등 나오잖아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반등은 솔직히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을 이끌려고 하면은 건강한 종목의 건강한 섹터들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에 일정 부분은 좀 실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2차전지가 싸졌을 때 미리 사뒀다가 지수가 올라오고 2차전지 뭐 반등이 나올 때는 그냥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좀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모아 가시면은 괜찮을 종목 중에 하나다 우리가 묵직하게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고 좀 단기 단기성으로 보는 거는 대그 아니 대그가 아니라 대보 마그네틱 이거를 좀 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시총이 낮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좀 정고점 돌파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고점 돌파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단기성 단타성 테마성까지는 아니고 위로 툭툭 날려보낼 수 있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으로 2차전지 대보 마그네틱을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서 금액으로 아예 승부를 때려버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NF를 뭐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20만원 밑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거는 알아서 잘 크게 쭉 냅두면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